저기로 내려오면 저 환풍구로 내려와요 저기 저 환풍구 얘가 오는 경로는 정해져 있어서 환풍구로만 안 내려오면 돼 근데 지금 저쪽 환풍구 이쪽에, 이쪽 위에 있는 것 같애 언제 내려올지 몰라 아니면 이거 안드로이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해야되는게 맞거든 빨리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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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안돼 집중이 집중이 집중이야 집중해 자아 내려온 것 같애 내려온 것 같애 어 저거는 안드로이드잖아 다행이다 이거 뭐 삑삑삑 소리야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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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것 같더라니 이거 나한테 나는 소리냐 설마? 이거 나한테 나는 소리 같은데? 내가 갖고있는 장치 리카아더 나한테 뉴스가 있어 빨리 이거좀 꺼줘 시간 없어 어허허허 ㅎㅎㅎ ㅎ ㅎ ㅎ ㅎ 어디로 도망쳐야되냐? 존나게 뭐네 씨 한바퀴 지금까지 온길 다 돌아가야돼 어어 세이브 없나? 어디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 지도나 세이브나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세이브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 여기서 여기 아닌데 그래 여기 처음에 내가 왔던데잖아 맨 처음에 들어왔던 길 어어 여기 내려가면 아마 세이브가 있을거야 그래 여기 통로 내려가면 있어 통로에 있어 통로에 통로에 있어 통로에 여기 통로 바로 오른쪽에 있어 세이브 세이브만 한다면 아 아 세이브 오우 됐다 세이브게임 옆에 이렇게 그 저기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는거는 저기 근처에 있다는 거에요 아 됐다 가자 탈출하자 빠른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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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뺑 돌아가야되네요 만약 저 카드를 세이브를 하는데 뒤에 에일리언이 있었는데 세이브를 했다 그럼 뭐 죽는건 무한반복이지 뭐 세이브도 잘해야돼 계속 죽는거지 뭘 천천히 그래 여기 안드로이드구요 그래 다왔어요 거의 다왔어요 빨리 합시다 빨리 나 어디로 가라고 엘리베이터를 가서 제미니 제미니 랩 제미니언 부서로 가라고 아 탈출할 수가 없게 됐대 테이크 엘리베이터 투 제미니 바뀌었어요 위치가 이것도 좀 먼데 기둥의 지도 아니냐고 요거가 지도가 맞긴 맞는데 이미 먹은 지도에요 이걸 먹어도 맵이 바뀌는게 별로 없어요 한번 먹은 지도랑 그니까는 저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짝반짝하나봐요 달콤한 나라 고맙다 그죠 이게 이쪽으로 가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게 길이 맞을까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서 계단으로 가는게 맞을까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저쪽 길일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 엘리언과의 사투를 버릴 수 있냐 맞냐기 때문에 여길까 총으로 엘리언 못죽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화방으로도 안죽는데 실제로 엘리언 같은거 같은거 죽일때 보면 여기 저장있지 않나 근데 여기 저장있는데 저장하고 가야지 기계같은걸로 막 찝어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나중에 나오는 엘리언 영화들 말고 나중에 나오는 엘리언 영화들 말고 초창기때 엘리언 영화보면 초창기때 엘리언 영화보면 그래그래 자신감 상승 걸어 아 위구나 차마 뛰지는 못하겠고 걷기까지만 아 이거 왜 잠겨 내가 눌러서 잠겼나 내가 눌러서 잠겼나 내가 눌러서 잠겼나 아잇 아잇 재길 총 쏘 총 쏘 저 총 쏘지마노 총 쏘면 엘리언 달려온다 두명? 소환을 할까? 소환을 할까? 엘리언을 소환하자 칠 번지고 바로 빠지면 가능하긴 하겠는데 화방을 아껴야 돼 저게 461마리 절.. 별코 많은게 아니야 여기 길이 아닌거 같은데? 절로 가볼까? 저기 애들이 너무 많아 사람이 어 이거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하네 아 저기가 맞네요 소환하고 락다운을 해버리자 락다운 문을 락다운을 해버리는거야 일단 이걸로 노이즈 메이커로 화면을 해버리자 공허안을 해버려 문을 열어버린 문을 열어버린 짝짝 짝St 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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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없어졌다 그리고 한 점 많이 남았지 오오오오어 뭐야 이거 왜 열려 다달았는데 그치? 뻑뻑 뻑 나온거 보니깐 나온거야 숨...어떻게 바로여기서 나와? 숨 참아 숨 참아 아 저...소 떠는거 보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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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안죽었어 아...씨... 어떻게 된거야 총 썰수도 없고 미치겠네? 아니 왜 저 인간을 안죽여 들어오진 못해 저...내 문 잠가놔가지고 다시 잠궈 다시 잠궈 다시 잠궈 다시 잠궈 어!!! 자동문이라는걸 깜빡였대 와...대가리걸렸어x2 아니 갈생각을 안하네 미치겠네 다시 열렸죠? 저 초록불 들어왔지? 저기로 갔네 야 이거 방법이 없다 저거 아.. 쟤를 어떻게든 없애야돼 지금 어차피 소환 됐으니까 왜 안오냐 빨리와라 소환 미치겠네 안오네 또? 아.. 돌겠네 뭐가 꼬였나 지금 스크립트가 필드가? 아.. 저거 봐 아아.. 자동 소환이네 뭐 총쏼때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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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같은 소리를 듣고 안오는건가? 문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 열리는데 한번 더 기다려줄 수 없을건 새벽에.. 스티카콘 음.. 음.. 으흐흫 아아 아아 돌릴 시간이 없다 야 아아 아아 돌릴 시간이여 돌릴 시간이 레이더 키고 간다고 저렇게 지금 도망갈 수 있는게 아니야 널 가지겠어요 고맙다 그냥 애들 총 쏘기를 기다려야겠다 차라리 총 쏘면 어차피 오니까 왜 계속 소리 질러 이걸 한번 써볼까? 이거 안 써봤는데 이게 스모크가 스모크가 아니야 와 저 샷건 어 저게 내려왔다 오케이 어 내려왔어 어 어디야 와 와 진짜 숨 참았네 아씨 아 이게 인간 때문에 이거 바통 들고 다녀야되고 어이씨 아이 저이씨 야아 좋겠다 온다 저 등신저거 어머 어머 크 어머니 어머니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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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인트 어디쯤에 있지? 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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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엘리베이터 그나마 잘 왔어 여기가 지금 목적지가 맞아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 됐다! 후... 아... 제민이 왔어. 제민이 왔어. 그 모든 업체들이 도움이 필요해. 엘리베이터가 필요해. 전원을 켜야 된다는데? 설마 여기도 따라왔을까? 바로? 어 저장이다! 빨빨빨빨빨빨! 와, 따라왔네. 아, 주변에 있네요. 됐어. 어디로,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일단 아무데나 가봅시다. 전원을 복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누구세요? 모든 곳이 너무 깜짝이야. 뭐야? 복화술인가? 이 방에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파워 복구하는 게 있을 것 같애, 인지. 지하철 노선도 있고. 여기 있다. 재길. 내가 가는 곳마다 있어, 이 새끼는. 여기 천정에서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 플라즈마 도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도 내지 말란 말이야. 전략 복구, 전략 복구. 여긴가? 자, 잠깐만 기다려 봐. 아, 저기 빨리. 알아서 내가 전략 복구해 줄게. 어, 맥스네. 그래. 화염병. 하나 만들고. 스모크 밤. 못 만들고. 숨을 때는 많네. 다행히. 여기도 있고. 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아, 못 들어간다. 여기는 못 가네. 야, 바닥에 유리 같은 거 안 깔아놓은 게 어디냐. 아, 씨. 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밟으면 소리나고 막 이런 거까지 구현해 놨으면, 어우, 진짜 빡쳐서 어떻게 돌아다녀. 오. CCTV 있네. CCTV 피해서 가야 되죠. 이거 혹시 플라즈마 토치? 오오, 드디어 플라즈마. 업그레이드. 드디어 최종 무기를 받았군. 드디어 최종 무기를 받았군. 자, 판네를 자르고. 레버. 내리고. 어머. 숨을 때, 숨을 때, 숨을 때. 둘. 두번째. 둘. 둘. 감사합니다.